헬로윈 파티 2 늘 보던 거리인데도 오늘은 뭔가 달라 보이네 헬로윈이라서 그런가? 얘들아, 잘 좀 잡아봐 멀미 낫겠어 위에서 흔들리니까 중심을 막아야겠다 곧 잡겠다고 왼쪽! 왼쪽! 왜 그래?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야 모두 기분이 좋아 보여 기분이... 이게 무슨 소리야? 나 몰라, 어떡해 어떻게 된 거야? 좀 가만히 있어 아무튼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그렇지, 얘들아? 아, 그래... 우와! 저, 저기 봐! 헬로윈 호박이야! 엄청나게 커! 수지가 호박을 보면서 아주 신이 났네 굉장히 큰 호박이라서 신기한까봐 얼마나 큰데? 그냥 큰 것도 아니고 엄청 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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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거... 히히히히히... 어머! 저거 공짜까봐! 어? 어? 마지막 사탕은 내 거야! 히히히히... 사탕! 어? 좋은 말 할 때 이거 놓으시죠? 그쪽이야말로 놓으시죠? 제가 먼저 잡은 게 확실한데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꽉 잡았는데 잡은 사람이 임자죠? 아니, 이봐요 먼저 잡은 사람이 주인이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잡았다고요 뭐라고요? 내가 먼저 잡았는데 내가 먼저 잡았다니까 그래요 그쪽이 먼저 잡은 것 같아요 아니, 잡았어요 그렇죠? 내가 먼저 잡았다니까요 그 목소리... 혹시 수진이? 나 해리야 해리 해리 난 지금 처음 들어본 이름인데 갑자기 사탕이 먹기 싫어지네 내가 양보해야지 뭐 헬로윈이 이렇게 지나갈 줄 아느냐 미니 특공된 녀석들 혼쭐을 내주겠다 더 강력한 호박들을 보내주라 모두 총공격이다 흐하하하하하하하 오, 이상하네 진짜 수지 아니니? 아, 아우, 글쎄 아니라니까요 으 melee 아우? ashin 으icker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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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adu 아, 무슨 일이야? 큰일이야 크로 아우? 호박이 이 사람을 마구 공격하고 있어 윌, 빨리 변신해서 막아야 해 트콩카를 부르자! 트콩카!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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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위험해~! 여기에 제 친구들이 있어요! 얘들아! 어? 으어! 위험해! 어서 피해! 작은, 작은 친구들이 있어요! 걱정 마, 친구들은 이미 안전하게 대피했으니까 고, 고마워요 사람들은 모두 피신했지? 그래, 이젠 녀석들을 처리하는 일만 남았어 이 날파리 같은 녀석들 못된 짓을 하는 것도 이제 마지막이다! 전원, 공격 캐시! 지겨운 호박들, 안녕이다! 어, 어? 펄트, 저길 봐! 기계문이 나타났어! 에휴, 또 호박이야? 이제 지겨워서 호박죽도 못 먹겠네 자, 모두 공격하자! 알았어! 내가 주위를 끌게! 모두 집중 공격하자! 좋아! 좋아! 레이저, 발사! 지금이야! 특공 미사일, 발사! 이럴수가! 모든 공격을 빨아들이고 있어! 조심해! 우리 공격을 흡수한 뒤로 기계몬의 에너지파가 더 강해졌어! 말도 안 돼! 큰일이다! 보통 녀석이 아니야! 녀석이 또 공격을 준비하고 있어! 큰일이야! 에너지가 얼마 안 남았어! 엔진의 출력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모든 보조 엔진을 가동해! 남은 에너지를 모두 모아서 4단 합체로 공격한다! 좋아! 우리는 정의를 위해 싸우라! 특공 로봇 합체! 자, 다시 상대해주마 호박! 초강력 레이저 발사! 아니! 레이저를 흡수하다니! 그렇다면 이것도 받아와라! 초강력 로켓포 발사! 위험해! 위험해! 모든 공격을 흡수하고 있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녀석의 약점을 찾아볼게! 녀석이 흡수할 수 있는 양에도 한계가 있어! 우리의 무기를 합체해서 한꺼번에 공격한다면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래! 한번 해보자고!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야! 좋아! 특공 무기 4단 합체로 공격하자! 좋아! 특공 무기! 초전자 입자포! 4단 합체! 합체! 하! 1944 자, 이것도 흡수해 봐라 호박! 주전자 입자폭! 발사! 발사! 저 녀석의 한계를 시험해볼까? 모두 에너지 증폭! 증폭! 저 녀석의 한계를 시험해볼까?